2015-2018 2015-2018 2019-2018 2018-2018 브루틴입니다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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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카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댕입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되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선 같이 고생하는 우리 용감한지 대표님 브레이브 엔더테인먼트 회사 식후연 누나들 그리고 오늘 시간 내서 와주신 팬분들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항상 성장하는 그런 가수 상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선 오늘 소리바다 브로워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오랜만에 티네이저로 쳤더니 몸이 다시 좀 반응이 오네요 신한류 퍼포먼스 상을 받게 되었는데 우선 가넷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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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고마워요 진짜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는 역시나 우리 가넷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서울바다 소리바다? 네 소리바다를 와주신 우리 가넷들 너무나 고마워요 진짜 진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멀리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전 세계에 있는 가넷들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실망을 안 주는 이런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가넷들은 조금만 기다려요 다시 나타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오늘 고마워요 가넷 안녕